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무리 재미없는 경제 뉴스도 어떻게든 재밌게 풀어내는 물론 위트는 없지만 위트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댓글 재밌는 거 써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알리테무 한국을 점령하라 해외 직구가 미국을 역전했다 지금 틱톡샵 진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걱정되는 부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2013년 12월간 그리고 연간에 온라인 쇼핑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작년 한 해 동안 8.3% 증가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해외여행이 늘어나게 되면서 엔데믹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좀 많아졌다는 건데 사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해외 직구였습니다 해외 직구 한번 제가 직접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국가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일단 블랙프라이데이 이런 거 하면 미국에서 많이 사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바로 그곳 중국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중국의 지난 2023년 해외 직구가 3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만 보시더라도 1조 4천억, 1조 3천억 이랬던 게 3조 넘어서 120%가 증가를 했고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가 많았던 국가였었는데 2021년, 2022년 해도 다 2조 원대였던 게 바로 1조 8천억 원 정도로 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해외 직구가 미국을 역전을 하게 된 그런데 역전한 정도가 아니라 격차가 엄청 많이 나네요 압도적이죠, 압도적이죠 이건 여러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모라든지 이런 중국의 저가 상품 공세로 인해서 중국의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덩달아서 또 여기서 갑자기 같이 늘어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오늘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업체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불만 신고가 465건으로 전년도가 93건이었는데 거의 5배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달 만에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150여 건이 이미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를 이용하면 그에 따라서 불만 건수도 이렇게 많이 높아지겠습니까 그게 있고요 또 오늘 나온 연관된 뉴스가 또 하나가 있는데 틱톡 아시죠? 틱톡 틱톡이 오늘 인도네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토코피디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코피디아가 뭐냐를 보면 인도네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업체로 여기서 커머스도 하고 배달도 하고 택시도 잡고 여러 가지를 다 하거든요 최대 업체예요? 네 최대 업체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틱톡이 토코피디아를 인도네시아에서 인수를 했느냐 바로 틱톡샵을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틱톡샵은 우리나라도 국내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틱톡코리아가 지난 12월 6일에 틱톡샵에 대한 국내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에도 틱톡샵 론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중국의 커머스가 전 세계의 많은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정말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빠르게 시세를 넓혀가고 있고 틱톡샵 마저도 국내 진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국의 셀러들이 이 중국의 저가 제품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한편에서는 있고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최근 이슈가 온라인 플랫폼법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중국은 배제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수혜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도 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플랫폼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의 이 플랫폼들이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세를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사실 뭐 저런 거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좀 저렴해지고 품질 안 좋으면은 그만큼 외면받게 되는 거니까 품질은 당연히 좋게 가져가야 되는 거라 그 경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가격 올라가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다만 지금 중국에서는 전략적으로 해외 미국이나 이런 데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해외 직구라는 게 수출이잖아요 그런 통로로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경쟁을 촉진하는 거는 필요한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기업을 규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저도 이게 보다가 흥미로운 뉴스를 보게 됐는데 그 빅테크 중에 메타가 예전에 뭐 비용 절감한다 사람 줄인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랬는데 사실은 틱톡이랑 아 저 저 뭐야 태무하고 쉐인 쉐인하고 알리 태무 이런 것들의 광고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기 그 광고 엄청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보면 진짜 많이 뜨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엄청 거기서 광고비 집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메타가 좀 재미를 좀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데는 저기 알리익스프레스 네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배송하면서 좀 이익이 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항공화물 수요가 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진 같은 경우도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경직돼 있던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매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게 굳이 온라인 플랫폼법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해서 우리나라도 경쟁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품질로 경쟁하고 서비스로 경쟁하는 모습은 환영 다만 거기를 굳이 우리 안방을 일부러 내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좀 광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에도 좀 광고 많이 넣어가지고 요새 네이버 카카오 주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거기에 좀 광고비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별로 안 좋은 뉴스입니다 GS건설이 영업정지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른바 순살자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그 사건에 대해서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등 5개 건설사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기간 동안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이 안 됩니다 근데 영업처분 이전에 받았던 독업계약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이후에 인가를 받아서 착공 이전에 인가를 받아서 착공을 한 건설들은 다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 처분을 받은 이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송계를 발생시킨 사유 사유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무섭죠 심각해 보이죠 그래서 8개월 이게 최대 처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영업정지가 되는데 서울시가 얼마 전에 GS건설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하고 플러스 한 달을 또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한 달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한 거는 4월부터고 서울시가 한 거는 3월부터기 때문에 그럼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이거를 추가를 또 한 달을 하게 되면은 국토부가 한 거를 11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하는 게 그 뒤로 붙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영업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인데요 올 한 해가 그냥 빌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올 한 해는 안 빕니다 아예 아예 안 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GS건설은 일단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만 그 국토부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 그 과정에서 소명을 열심히 했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여론을 반영해서 전면 제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여비는 이미 완료를 해서 보상이 집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조치를 진행을 하게 집행정지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을 하게 돼서 받아들여지면 이게 이제 본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가 안 됩니다 보류되겠죠? 네 그래서 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당장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차질은 없고 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또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건설 아니고 2021년 6월에 광주에서 9명의 사망자가 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 당시에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아직 영업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6개월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영업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부건설관도 오늘 입장문을 내고서 여기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았는데 자기네는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기도 법적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업정지 조치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법적 조치도 법적 조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불신 소비자들의 불신이 제일 커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장 붕괴 사고 다음해인 2022년도 영업이익이 사고 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극감을 했어요 지난해도 거기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업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런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해외 직구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역전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이 미국을 제친 게 또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수출입니다 대중수출 1위 국가가 지금까지는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중국이 이번 1월에 대중수출 1위 국가로 오늘 올라섰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수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출이죠 네 좋습니다 대중수출이 일단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반도체 수출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뭐였었냐면 15개의 주요 품목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몇 개입니까? 13개가 늘었습니다 반도체 56%, 자동차 24.8% 그리고 선박, 선박 76% 이렇게 해서 15개 품목 가운데 13개 품목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수출이 다 좋았던 거죠 많이 증가를 했던 거고 특히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평균보다 크게 높은 90.1%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레거시도 포함되지만 HBM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모두 합쳐져서 다른 반도체 평균보다 높은 90%의 증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4.8%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실제로 전기차 수출도 15.8% 늘었기 때문에 수요 둔화라는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국가별입니다 국가별 이게 그 아래 보시면 역대 순위라고 보이잖아요 역대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요 그런데 수출액을 지금 바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수출액이 102가 미국이었다면 중국이 106.9로 미국을 역전을 하고 앞섰습니다 대중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에서 기계,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의 상품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26.9% 증가로 이어졌고 대미 수출은 26.9% 증가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중국이 대중 수출 1위로 올라서게 된 것은 이게 미국이 2003년 6월 이후에 작년 12월에 작년 12월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최대 수출국이 됐었거든요 그게 좀 빼앗겼다가 다시 1월, 올 1월이죠 한 달 만에 중국이 다시 최대 수출국 자리를 되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리면 중국으로 많이 팔리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 수출이 미국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은 기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 이전에는 훨씬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이랑 무역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지만 팔 수 있을 때까지는 팔아야죠 그럼요 최대한 팔 수 있는 데까지는 잘 팔아서 올해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봤을 때 2차전지 이런 거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량들이 꽤 돼요 리튬이라든지 아니요 2차전지라 그러면 그게 공장이 거기 있어요 엔소라고 SK우는 공장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오다 보니까 수출 지표로 보면 항상 그 마이너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음 뉴스는 KDI 조동철 원장이 얘기한 건데 연금 개혁이 1년이 지체될 경우에는 수십조 원이 추가로 부채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고갈이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나라 세금에서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 고갈 이후에 노령화 사회 때문에 노인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많아지고 내야 되는 사람은 줄어들다 보니까 연금 개혁을 똑바로 안 하면 1년 지체될 때마다 수십조 원씩 부채가 늘어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설명이 있냐면 민간 부채 관련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민간 부채는 수년간의 경기 침체라는 큰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결국은 민간 부채는 채권자 채무자의 어떤 채무조정을 통해서 정리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국가 부채 같은 경우는 정부 파산 리스크로 이어져서 극단적인 경우에 주권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재정적자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KDI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50년에 100%를 넘게 되고 2075년이 되면 2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금 부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또 이 부분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었던 것 같은데 가계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민간에서 가계가 늘린 부분뿐만 아니라 공적지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어떤 의미죠? 잠시만요 주택금융공사나 허그 같은 데서 전세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 보증서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대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2015년에 9% 정도였던 공적지원대출이 2022년에 18% 거의 두 배로 확대가 됐다는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 113조원에서 7년 만에 327조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일반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5%를 하회하고 있다 그러면 부채 증가율이 5% 정도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적지원에 있는 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적지원대출이라는 건 정부가 가계 부채를 유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오히려 가계 부채를 늘리게 됐던 거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특히 2022년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반 가계 대출은 20조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적지원대출은 13조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그때 특례보금자리론부터 해서 쫙 풀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적지원대출의 부채는 결국은 보증의 형태로 공공기관에 책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그 부채를 바라보는 조금은 색다른 시각인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빨리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빨리라기보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요? 그러니까 연금개혁 같은 거는 빨리하냐 늦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빨리하는 거는 오늘 빨리하냐 내일 빨리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진짜 공론회장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게 인기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기적 민기적하다 뒤로 넘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빠른다라기보다는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냥 워낙 요즘에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저 PBR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 강세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좀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는 거의 한 1.8% 넘게 올랐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800선 밑에서 약보화권에서 좀 마감이 되게 됐는데 결국은 저 PBR 관련주들의 강세 덕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을 제가 업종별로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보이는 보험증권은 그 아래 있는 금융업에 포함된 거니까 금융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업이 5.3% 넘게 올랐으니까 와 이게 이렇게 올랐던 것 우리 예전에 이제 팬데믹 때 증권주 한창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 말고는 거의 없었거든요 굉장히 급등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유통업 쪽에서도 굉장히 저 PBR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마트나 이런 기업들도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전기가스도 여기가 유틸리티 그렇죠 유틸리티 PBR 낮죠 PBR 많이 낮은 곳이죠 3% 정도 올랐고 운수장비는 사실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좀 끌어올린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오늘 한 6%인가 올랐나요 주주 환원과 함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기대감이 있으면서 운수장비도 오늘 한 3%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대부분 성장주 위주잖아요 고밸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는 약간 하락하면서 800 위로 올라서지 못한 채 오늘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은행주는 조금만 정상화를 시켜주면 돈을 넣으면 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차라리 개인들이 저 PBR 어떤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원래 시장 변화에 따라 있는 거고 여기에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싸게 잡아놓으면은 주주 환원율만 높으면은 그렇죠 책원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같이 사면서 금융주를 좀 끌어올렸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개선하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이런 것들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달 말쯤에 나온다는 것 같더라고요 최성무 국정리 얘기하는 걸로는 그 다음에 저는 체코 신규 원전 입찰했는데 한수원하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2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2파전이 된 것만큼이나 좋은 소식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다 와 원전에 이게 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했다는 걸 좀 좋게 봤냐면은 이게 경쟁을 하게 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또 기술 원천 기술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진작에 탈락을 하고 나면 그럼 그거가 좀 시비 걸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랑스 전력공사하고 1대1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두코바니 지역에다 원래 한기를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4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상황 처음에 정부 입찰을 발표한 이후에 에너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신규 원자로 한기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계산기를 잘 두드려봐야 될 것 같은 게 체코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자로를 4기를 건설하면은 원자로당 단가가 4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낮아집니까 실제로? 근데 이거를 4분의 1이라는 거는 한기 가격으로 4기를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표준 설계를 하게 되면 하나 만드는 것보다 두 개 만든다고 해서 두 배로 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4분의 1은 너무 후려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두코바니 원전의 총사업비가 9조 원 정도 된다 그랬을 때 한국에서 추산하기로는 한 30조 원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프랑스 전력거래소하고의 경쟁력을 비교해보면은 한수원 APR천이 쌉니다 되게 싸고 빨리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좀 있는데 체코가 유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정무적인 외교적인 그런 것들에서는 프랑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원전은 203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 6월 정도에는 건설업체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석탄발전소를 없애면서 원전을 짓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좀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의 리튬 기업들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순이익조차 요즘에 리튬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 급감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1위 그리고 2위 기업인 간펑 리튬 또 텐치 리튬 이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순이익이 약 70% 인상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국 경제 매체의 보도가 이날 있었거든요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텐치 리튬의 경우에는 2023년도 순이익이 거의 62.9%에서 대략 72.6%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간펑 리튬도 마찬가지로 작년 순이익이 전년보다 거의 70에서 79%가량 순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게 리튬 배터리 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여기다 또 한 가지가 리튬 가격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튬 염 가격 있잖아요 리튬 염 가격도 같이 하락하면 그나마 마진은 정해질 수 있을 텐데 리튬 염 가격은 또 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는 그렇게 싸지지 않는데 판매 가격이 제품 판매 가격이 워낙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 결국은 이런 순이익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국 내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에는 전년 대비 84%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판매량 증가율이 중국 내에서 2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리튬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공급은 또 과잉되고 있습니다 경쟁국인 호주가 리튬 생산을 늘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에 리튬 생산 계획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굴과 생산을 줄이지 않는 한 공급 과잉은 당분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 공급 과잉을 그냥 그렇게 딱 잘라서 보기는 좀 어려운 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가공하는 거는 IRA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호주하고 직접적인 경쟁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드렸던 포스코 필바라 리튬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계속해서 한국에서 가공해서 넘어가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되는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정교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짧게 전해드리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신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막을 것이다 사실 US 스틸이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긴 한데 글로벌 순위로 보면 거의 한 27위 정도밖에 안 돼요 신일본 제철은 거의 4위 포스코나랑 5위 6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를 철강산업을 되살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한 자리가 어디였냐면 트럭 운전사 130만 명이 가입한 노조예요 근데 사실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신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한들 그거를 들고 일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그러면서 내가 관세 만들어서 일자리 만들지 않았냐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관세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근데 참 신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그럴싸하게 들린다는 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신일본 제철이 그 US 스틸을 인수하는 거는 굉장히 좀 상징성이 좀 있는 딜이었는데 그 부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취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압권에서 이거의 의미 그리고 글로벌 철강산업에 어떤 미친 영향 등을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네 압권에서 그 동영상 직접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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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